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이번 수능을 보고 온 제 제자분들, 전국에 많은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유평 직후에 출제 기조가 또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 잘 보고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칭찬합니다. 자, 하여튼 이 총평캐스트는 원래 수능 같은 경우는 그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 수험생들이 직전 수험생,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총평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늦게 찍고 이래요. 늦게 찍고. 물론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저는 일단 바로 다음 날 지금 해설 강의와 총평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말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공지사항 같은 것도 올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다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니즈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총평캐스트를 바로 다음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올해 그 초고란도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와 함께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어떤 학생들은 그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에다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안일하게 준비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초고란도 문제들은 배제하지만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왜냐하면 초고란도 문제를 안 내도 변별력은 충분히 갖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 준킬러 문제들을 많이 포진을 시켜버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거기에 킬러가 아닌 준킬러가 들어가더라도 정답률 자체가 고난도 문제처럼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들도 그 예상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낯선 설정들이 나왔죠. 기본 문항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1페이지에서 정답률이 50%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5번 문제 같은 게 파동 문제. 이런 것들이 50%대 정답률이 나왔다니까. 이런 낯선 설정들. 그런 어떤 좀 기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좀 홀림수가 있는 거.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낯선 설정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동공지진이 나오는 이런 그런 기믹이 있는 문제들이 물리학에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너무 좀 당황하지 않고 풀었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난이도는 9평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재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그래서 등급컷도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것들 중에 낯선 설정들이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 5번 같은 거 많이 틀렸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실전 300에도 위에서 본 그림 있잖아요. 파동을. 위에서 본 문제들은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얘기했어. 실전 300 하면서도.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진폭이. 다른 두 개가 중첩되는 거. 이것도 실전 300 277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낯선 설정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잘 공부한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들이 이제 준킬러나 또는 중급 문제들이 대거포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멘탈이 털려버리면 뒷부분까지 풀 수 있는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출제 경영. 준킬러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최고답률 문제가 20번 이내 정답률이 32%이기 때문에 30%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제들도 연습은 했지만 그건 뭐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수능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또 현장감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실질적 난이도보다 좀 더 어렵게 느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좀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끝에 봐야 뭐 20번 정도? 그렇죠? 20번도 시간만 확보가 됐다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여튼 최고답률 문항이 32%. 다른 과목들 얘기는 내가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물리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교육부의 어떤 기조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어떤 문제들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리학원은. 자, 3단원 문항들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뭐 난이도가 상승해봤자죠. 파동 파트는. 그렇죠? 우리가 실전 300 같은 문제라던가 또는 특모 같은 데서 내가 파동 파트 문제들의 힘을 좀 준 회차들이나 또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만 잘 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 낯선 설정들이 추가가 됐어요. 게임 기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믹이 뭔지 알지. 그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는 이제 그 문제에서 좀 낯선 설정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낯선 설정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실전 수업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되었었죠. 하여튼 낯선 설정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난이도로 느껴진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 난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물체의 넓적한 그 판자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겁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유사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봤을 것이고요. 기출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킬러 문항들의 비율이 다소 많아져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 그렇죠? 그래서 4페이지 문제들이 난이도에 비해서 19번 문제 같은 게 사실 쉬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그냥 평행운동 문제로 정말 기본기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률 30%대로 출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과탐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는 높은 등급 퍼시 나오고 있습니다. 46점 정도가 1컷으로 나오고 있어서 45점 정도나 4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46점 정도로 물론 실질적인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은 46점이 1컷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학 문항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유지를 했죠. 그렇죠? 최고답률 문항이 5문제가 있다면 그중에 3문제가 5개 안에 뉴턴 역학으로 포함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뉴턴 역학에 대한 중요도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다. 난이도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층 문항은 일단 정답률 30%대의 문제는 20번, 19번, 18번인데 19번은 사실 심층 문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정말 기본 문항이죠. 앞에 10번 때에 박혔다고 하면 정답률이 거의 70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19번이었는데 시간 부족에 의해서 19번의 정답률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층 문항으로 본다면 20번 문제와 18번 문제 특히 20번이 좀 독특하게 충돌 문제 형식은 독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속력을 찾을 때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간이 좀 들어가도 운동 에너지의 총하에 보존된다 이걸 썩 쓰게 되면 2차항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고등 과정을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상대수도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속력, 충돌할 때 속력을 꼭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에너지만 딱 몇 대 몇인지 알아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어요. 이 두 문제가 심층 문항이고 예상듭 컷은 46, 1컷, 2컷은 42, 3컷은 37, 4컷은 30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성적표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문항 수는 965로 출제가 됐어. 이건 뭐 그냥 우리 교육과정 내내 그냥 965입니다. 1단원 9문제, 2단원 6문제, 3단원 5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9문제 중에 6문제가 뉴턴 역학으로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4개를 뽑아라. 여기서 50% 미만 4문제만 지금 포함시켰는데요. 뉴턴 역학 3개 하고 그리고 자기장 문제. 자기장 아니면 전기력. 이 두 개가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떤 땐 자기장이 어떤 땐 전기력이. 그렇죠? 어떤 땐 전자기유도일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과정에서는 전기력과 자기장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난이도가 살짝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고답률 문제. 베스트 1. 첫 번째 거는 바로 20번 문제인데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충돌이 있으면 에너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속력으로 접근해서 운동량을 몇 대만인지 찾고 그 다음에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중킬로 문제가 너무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4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이게 2점 배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2점 배점이랑 그 다음에 앞에서 실수로 하나 틀렸다라고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예요. 그냥. 제가 가장 아름다운 난이 등급컷이 45.46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난이도를 지켰네요. 그렇죠? 이번에 달성했습니다. 평가원이.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는 19번인데 이건 위치 난이도예요. 이거는. 위치 난이도. 그렇죠? 굉장히 자동차 평행운동의 기본 문항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좀 뒤쪽에 있어서 정남들이 낮게 30%로 잡힌 거지 실제로는 거의 한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60% 중후반 정도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장 문제인데 이건 뭐 형태만 요건 바뀌었다뿐이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절대값풀이법 쓰게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절대값풀이법. 경우의 수를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서 빨리 답을 구해내면 되는데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잘 풀었겠죠? 그렇죠? 38% 38% 내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나? 자, 운동의 법체. 이거는 실 끊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 끊어지는 문제로 몇 번 문제야? 아, 10번 문제지 않습니까? 10번 문제 아, 이게 정답이 48% 나왔는데요. 실 끊어지는 것도 지금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이나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계속 환복했던 내용인데요. 그대로 연습해서 그대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들었다면 크게 무리기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답률은 50이 안 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파동 모습을 본 거 있죠? 5번 문제. 이게 지금 정답률 59%이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파동 문제인데 옆에서 본 거나 위에서 본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상하게 위에서 본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경향이 있는데 실전 300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전 300에 거의 위에서 똑같이 본 문제.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파동이 전파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형태를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본 문제. 272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아까 풀면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문제구나. 밑에 있는 6번 같은 경우도 277번에 출제가 됐던 형태고요. 자, 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충평을 일단 마치고 해설 강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